안녕하십니까 지가 입니다 오늘은 나눠먹다 노나먹다 알아보겠습니다 뭐가 맞는 말인 것 같은가요 그렇죠 나눠먹다가 맞는 말인것 같죠 노나먹다 는 틀린 말인것 같죠 사투리 같고 근데 아닙니다 노나먹다도 있는 말입니다 노나가 뭐냐면 노누다 이게 기본형이에요 노누다 라는 말이 있어요 나누다 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뜻도 그래서 노누다 해서 이게 이제 변형이 되서 노나 이게 되요 그래서 노나먹다가 가능한 겁니다 신기하죠 노나먹다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라는 점 안녕